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함께 묵상하는 영어선경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계속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어휘입니다 킹덤 다 아시죠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왕국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죠 그런데 백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킹덤이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앞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왕국이 완성이 되는 거죠 heaven은 하늘인데 sky하고는 좀 다른 sky는 물리적인 하늘이고요 heaven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 heaven이라고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sky라는 의미의 하늘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will은 조동사 will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명사로 할 때는 의지예요 혹은 뜻입니다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오십니다가 아니라 오소서라는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해질 때 그분의 왕국이 오실 수 있는 거죠 may your kingdom come soon 당신의 왕국이 곧 오시길 원합니다 곧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국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땅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네들이 법을 정하고 또 법을 또 폐지하기도 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뜻대로 행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왕국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죠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행해지기를 행해지소서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분의 갈만 그분의 뜻은 왕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서 그분은 통치하고 계세요 물론 이 온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뜻, 그분의 왕국이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행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you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그랬던 것처럼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뭐 해달라 저 해달라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는 참으로 어린 아이의 기도죠 우리가 정말 장성했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점점 그리스의 불량이까지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우리 온 존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may your kingdom come soon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멘